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187쪽에 등기인청인 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에요. 페이지 187쪽에 등기인청 그래서 일단 뭐에요. 등기인청에서 공동인청 얘기 나오죠. 공동인청 얘기 나옵니다. 자 공동인청왕주의라고 얘기 나오는데 등기법 23조에 등기는 법률에 다른 개념이 없을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라고 해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자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뭐에요. 등기 뭐라고 등기 의무자가 뭐로 한다는 얘기가 이거.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에요. 어떤 법적 용어로서 의무자 권리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어디서 파생됐느냐. 그럼 이 우리 민법 자 이렇게 민법 뭐에요. 민법 몇조에 180조. 민법 186조에 이 186조를 보면 자 뭐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뭐에요. 부동산에 부동산에 관한 이게 부동산에 관한. 이 부동산에 관한 뭐에 의한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행위로 인한. 이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변동 있죠. 물건. 이 물건에 대한 변동. 이 물건변동은 뭐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186조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뭐에요. 법을. 우리가 법학이라고 하는 건 법을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이 법 조문을 해석해보면 그런 얘기에요. 자 부동산에 관해서. 자 이게 집이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자 법률행위를 해요. 법률행위라는.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자 필수불가를 요건을 하는 뭐에요. 법률기조. 자 법률요건으로서. 의사표시 뭐에요.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하나. 예컨대 유언의 한 증여 있죠. 단독행위자 의사표시가 하나죠. 자 매매계약. 계약을 맺죠. 의사표시가 사겠다 팔겠다. 의사표시가 두 개죠. 그래 뭐에요. 두 개 이상. 합동행위 얘기인데. 민법시간에 자세히 배우실거에요.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에요.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한다.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만약에 했다. 그죠. 그러면 물건에 관한 변동은 뭐에요. 등기해야 되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이 대한민국에 사는 뭐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자 의리라고 하는 국민께서는. 자 그냥 니가 뭐에요. 자 니가 법률행위 행위 없이. 그냥 세상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니가 뭐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물건.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변동. 득실변경. 취득하고 싶으면. 너는 등기를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뭐한다는 얘기에요.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이 의리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얘기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자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아. 뭐에요. 세상에서 집을 갖고 있는 이 갑이란 사람아. 니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물건의 변동. 물건 변동이 뭐에요. 득실. 실. 권리를. 소유권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싶으면. 뭐하라는 얘기에요. 등기하라. 그래서 이 갑이란 사람한테 무슨 의무가 있는 거에요. 등기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실체법이라 하고. 등기법을 절차법이라 하는데. 민법의 실체법이라 하는 실체법은. 국민한테 뭘 주는 거에요. 이거. 국민한테. 이렇게 뭐에요. 권리와 뭘 준다는 얘기에요. 권리와 의무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 뭐할 때. 등기효력을 구매햄 때. 이 담보가 등기를 배웠어요. 이 담보가 등기에는. 담보가 등기는 뭐에요. 자.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 담보가 등기는 비록 가등기지만. 자 뭐가 있다는 얘기에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자 뭐에요. 우선변지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실체법적. 실체법적 효력이라고 하는 건 뭐에요. 권리를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의무자 권리자라는 말이 파생돼서. 항상 계약을 맺으면.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 의무자 권리자 얘기를 보게 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민법은 뭐라 했어요. 이거. 실체법이라 그랬죠. 민법은 무슨 법이라고. 실체법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실체법이라고. 그럼 이제 구분을 해보게 되면. 자. 절차법을 얘기해보자. 절차법을. 이 절차법은 뭐에요. 말 그대로 등기법이에요. 등기라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럼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를 뭐한다고. 신청하는 거하고. 등기의 뭐하고 이거. 기록되는 거하고. 자. 이렇게. 신청하고 기록되는 거하고. 구별해보자. 신청하고 기록되는 거하고. 그러면 누가.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갑하고 매매계약을 맺고. 갑한테 등기를 요구해서. 의리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공동으로 갑과 의리 신청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자. 이렇게 2번 이전능기 있죠. 이렇게 뭐에요. 등기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에요. 신청하는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부에 기록한 사람은. 절차법상의. 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하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치를 한다. 일치. 일치한다. 일치. 자. 뭐하고. 이 의리라고 하는. 자. 의리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의리였을 때. 의리등기부에 기록하면. 이렇게 뭐에요. 일치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권리자무자. 그래서 1번 등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등기 권리자 나오죠.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등기부상의 권리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자. 등기부 기재에 형식적으로 유리한 지인의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요. 자.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 취득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에요. 의리라는 사람이. 자. 누구한테. 제3자한테. 1번 뭐라고. 저당권능이 하게 되면. 이 의리는 뭐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용하고 뭐에요. 수익하고. 처분하시는 이 권리 중에서. 처분가치를 준 것이죠. 처분이라는 권리이라는 권리를 하나 뭐에요. 상실되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에요.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지혜에 있는 사람. 권리를 상실하거나. 권리를 상실한 사람. 의무자. 권리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뭐에요. 불리한 지혜에 있는 사람. 왜. 얘는 돈 안 갚으면 얘는 뭐에요. 경매를 신청하면 되니까. 불리한 지혜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의무자라고 얘기하고. 권리를 취득하거나. 유리한 지혜 있죠. 유리한 지혜 있잖아요. 왜. 돈 안 갚으면 경매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권리자라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 번에 절차법상 권리자와 실제 권리자를 구별되어야 하는데. 실제법상의 권리자란 뭐에요.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 등기 총권인 사람 얘기죠. 총권인 사람. 반대로 뭐에요. 니은 의무자 얘기죠. 의무자는 절차법상의 뭐에요. 의무자는 등기부상의 권리. 권리 또는 이익이 뭐에요. 이익을 상실하거나. 불리한 지혜인데.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지혜 있죠. 얘가 경계에 들어가면 얘한테 뭐에요. 얘가 경계 신청하면. 자.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권리도 상실하지만 부동산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불리한 지혜는 선을 말한다. 얘 건데. 이전 등기 할 때 매도인 파는 사람. 자. 저당권 등기 할 때 이렇게 채무자. 의무자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 절차법상의 의무자는 실제법상의 의무자와 구별되는데. 실제법상의 의무자는 등기인청에 협력하는 사람. 등기를 요구하는 사람은 총권이 있고 의무자는 사람은 그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구별하자면. 자. 이게 뭐 시험 문제에 재작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에요. 자. 30일에. 자. 32에 있죠. 30회 이렇게 나왔고. 어.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개념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차법은 등기법이다.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뭐하는 사람? 취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등기해달라고 취득하는 사람. 유리한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냥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권리자고. 권리를 상식하거나 불리한 지혜 있는 자 있죠. 그 사람이 의무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리고 실제법상으로는 요구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등기를 일단 요구해서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 있죠. 이익을 취하는 사람. 요구해서 이의를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권리자다. 그 반대가 의무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실제법상의 절차법상의 의무자 일치하고 그래서. 실제법상의 권리자와 의무자가. 절차법상의 권리자와 의무자가. 일치하는 것은 원칙이라 반드시 양재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하고 기록된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같아야 되는데.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갖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뭐냐. 그럼 우리가 자 이 의리란 사람이 갑한테 요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해요. 등기해달라고. 자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 이 세상이 바뀌면서. 뭐예요. 중간에 중간생활 등기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금 뭐예요. 을이 등기를 안 해가요. 계약을 맺고. 갑이 일과 위택 문제 생기니까. 갑이 일한테 등기 해가라고. 등기 해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 한다. 인수청구. 자 그러면. 이 등기 인수청구권은. 뭐 인수청구권은.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해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수청구권에 근거해서.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예요. 청구권은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인수청구권은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권자고. 얘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이라 하는 건 그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마 돈만 채권이라는 게 아니라. 자 요구하는 사람 있죠. 그게 채권자예요. 그러면 갑이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판사님 얘가 등기 안 해갑니다. 뭘 근거로 인수청구권이에요. 그럼 얘가 채권자니까. 우리가 채권자 대인청이 있어요. 채권자 대인청이 있다. 민법 몇 조? 이 404조예요. 뭐라고 규정돼 있냐면. 채권자는. 이렇게 채권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대의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뭐 할 수 있다. 권리 행사를 뭐 해요. 행사를 대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는. 여기서 말한 채권자는. 자 얘를 뭐 해요. 소송해서 승수하면 이 사람을 또 뭐라고 해요. 승수한. 승수한 뭐예요. 승수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느 사례에서는.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이 사람이 같다는 개념이죠. 볼 수 있죠. 같다는 개념. 의무자. 승수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니까. 그럼 채권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이 사례에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인수청권이라는 사례에서는. 여기. 인수청권. 인수청권은 채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의래요. 얘가 뭐라는 거예요. 권리 행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하는 거 있고. 신청을 안 하가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대의로 할 수 있어요. 그 대의로 해서 이렇게 뭐예요. 대의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어디. 채권자 뭐예요. 채권자. 대의. 누구라는 얘기예요. 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자 누가 의리 등기를 했으면 신청과 기록이 같아야 되는데. 자 누구예요 이거. 의리 등기를 안 해가니까 이 갑이 신청했죠. 그래서 신청한 사람하고 뭐예요. 신청한 사람하고 기록한 사람이 달라요. 우리가 대의예요. 여러분 대리는 대리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돼요. 다만 대리인 법무사는 뭐예요. 법무사는 신략 심부름권에 불과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대의는 대의자 이름으로 채권자 대의자 이름으로 신청해서 신청해서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뭐예요. 신청하는 명의가 신청하는 명의 대의자가 신청하고 기록은 뭐예요. 본인 이름으로 돼요. 그러니까 기록되는 건 본인이 기록되는 건 같은데 신청하는 사람이 대리가 신청하냐.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냐. 대의자 이름으로 신청하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리하고 대의 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하고 기록된 사람이 다를 수가 있다.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채권자 대의에서 등기하게 되면 이 채권자 대의자 이 사람은 뭐예요. 자, 이 등기, 이 직접 간 사람은 등기빌 정보를 준다 그러고 직접 가지 않고 뭐예요. 대의에서 등기한 사람은 우리가 등기 완료 통지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기회 쓸 때 다시 얘기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실체법상 권리자, 절차법상 권리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의에서 등기한 사람은 우리가 절차법상 권리자다. 자, 이렇게 봐 두시면 돼요. 양자가 꼭 일치하지 않는다.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88쪽에 자, 의무자냐, 권리자냐, 누가 의무자냐, 누가 권리자냐 얘기했을 때 자, 이렇게 시험 문제 있죠. 매매로의 잊었는기는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다. 응? 의무자다. 그 다음에 환매등기 할 때는 자, 환매등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예요. 환매등기 할 때는 1번에서 무슨 등기 수익권 보졌등기 잊었는기 의리죠. 자, 그러면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2-1번 무슨 특약할 때는 환매등기를 하죠. 이 환매등기 이 원매등자 얘가 권리자냐고 얘가 의무자다. 자, 이런 이자관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잘 왔다 오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 188쪽에 188쪽에 거기 보충박스 있죠. 절차법상의 권리자문자 그랬을 때 맨 아래 가등기한 본등기 채무변제로 저당권 말소등기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저당권 연등기고 소유권 연등기 이 세 개 있죠. 이 세 개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과거에 별표해 주세요. 그 앞에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첫 번째는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1번 소유권 보졌등기 가벼 자, 1번 무슨 등기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그러면 맨 아래부터 세부 자, 하나, 둘, 세번째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저당권이 연등했죠?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자, 1-1번 1번 뭐예요? 저당권이 이전됐다 치다니까요. 그랬을 때 이 갑이 이 얼굴을 깨끗이 정리하고 부동산을 뭐하려고 하는데 처분하려고 하죠? 그럴 경우에 뭐예요? 그럴 경우에 채무변제를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저당권 연등했다니까요. 자, 의무자가 누구냐 이건 누구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의무자가 누구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누가 갑이 갑이 뭐예요? 갑이 얘한테 돈을 빌렸지만 이 저당권이 이전됐죠? 그럼 새로운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병입니다. 그럼 현재 등기부상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니까 갑이 병한테 돈을 갚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얘한테 돈 갖고 이 등기를 말씀해 보니 얘가 살아나니까 절차상 자,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 연등했으면 저당권 말소생 때 의무자는 뭐냐면 이 저당권을 말소할 때 의무자는 뭐라고? 얘 양수인을 뭐로 하고 양수인을 뭐예요? 뭐로 한다는 게요? 의무자로 해요. 자, 얘가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공동으로 하는데 다만 뭐예요? 다만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말소다. 등기관이 뭐한다고?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직권말소다. 의무자가 양수인이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의무자가 양수인이고 권리자가 뭐예요? 설정자, 소유자, 채무자이죠? 소유자. 얘가 권리자다. 그러면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밑에 채무변제로 저당권 말소생 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소유권이 소유권이 넘어간 걸 보자. 소유권이 넘어간 걸 보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는 게 갑이고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는 게 2번 이존는 게 누가 소유권이 넘어갔다 치자 하는 게 그 채무변제로 저당권을 뭐하는 거 이거? 말소등기 하는 거. 이 저당권을 뭐할 때? 말소를 시킬 때 누가 권리자냐? 이게 누가 권리자. 그러면 병이 갑한테 계약을 맺기로 이 저당권을 내가 안고 사겠다 하게 되면 병이 갑죠? 그럼 얘가 권리자예요. 병이 갑한테 돈을 다 모여요. 다 주고 사죠? 그럼 이제 갑이 갚아야 되니까 갑이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에이 갑 자, 병이죠? 전소유자 저당권 설정자 현소유자 있죠? 이 두 사람이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의무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의무자는 저당권자죠? 의무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예요. 권리자는 전소유자나 현소유자 있죠? 전소유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당권 설정자나 그 다음에 현소유자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가등기한 뭐예요? 가등기한 본등기할 때 얘기가 나옵니다. 가등기한 본등기할 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 갑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잊었는 게 있어요. 아 아저씨하고 의라고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소유권 잊었는 게 해주겠다 뭐가 총권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가등기 해줬다니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 갑이 돈이 급해가지고 가등기가 됐다 안 드려도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왜?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 복고를 보게 아까 붙으면 말소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의리 시험에 만약에 합격해서 잊었는 게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최3자가 안 해요. 왜? 최3자는 가등기함 본능기함 순위가 밀리니까 이건 직권 말소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항상 가등기는 대학력이었으니까 계약을 맺은 갑이 의무자예요. 얘가 뭐라고? 얘가 의무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방금 설명한 대로 이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가등기는 뒤에서 자 방금 얘기한 것도 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또 뒤에서 또 강렬에서 또 나와요. 그때 다시 보자니까.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가등기함 본등기하면 자 제3자가 아니라 가등기심의자 아저씨죠? 얘가 무자예요. 권리자가 의리 권리자고 자 등기청권은 공동인청일 때 발생하는 거예요. 왜? 계약을 맺으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등기청권은 실제법상의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를 협력한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등기인청이 공동인청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대상 등기인청을 단독할 때는 그런 걸 생길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자 189표지 별표하시고 단독인청이에요. 꼭 별표해 주시고 단독인청이 다 아니죠. 자 공동인의 의뢰에서 단독을 한다니까요. 단독인청이에요. 단독인청이 다 아니죠. 그래서 이거 외워보자니까요. 그래서 단독인청하면 판결로 자 이렇게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누가 누가 하고 부표하고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뭐 했다니게요. 몇 시 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아예 뭐해. 신탁 등기 신탁을 해놓지. 이게 다 단독인청이에요. 자 이걸 외우면 뭐가 좋으냐면 의무자가 내는 서면 중에 등기필 정보라던가 인간용을 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뭐로 하는 거 단독으로 하는 거 뭐예요.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멸시시켰다. 신탁해놓지. 기억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판결 상속 있죠. 상속. 네. 부표는 뭐예요. 부표는 부동산 표시 변경 무슨 등기라고 부동산 표시 표시 변경 등기예요. 자 그 다음에 등표는 등기명인의 등기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자 표시 변경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뭐예요. 표제부의 앞에서 얘기했죠. 뭐예요. 예컨대 논에다가 집을 줘서 논에다가 집 줘서 전이 답이 돼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제부 1개월 만에 고치라니 부동산 표시 변경 등표는 명의자 명의자가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예컨대 만이게 뭐예요. 자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자 동구 뭐예요. 정발상동으로 이사갔어요. 명의자 표시 뭐가 있고 가등기 있죠. 가등기 그 다음에 보존등기 이 원래 뭐예요. 가등기는 공등이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 가능하다는 게 그런데 혼동이에요. 혼동 혼동은 뭐예요. 혼동은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자가 지금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저당권자가 아니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한 사람이 뭐예요. 물건을 두 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하나만 가져야지. 그게 혼동이라 얘기해요. 단독 신청이다. 혼동 수용혼단 단독 수용단독이죠. 촉탁과 단독 멸실단독 신탁 단독이에요. 수탁자만이 단독인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페이지에 단독인청할 때 189페이지에 거기 2번 쌍가리 2번 단독인청 나오죠. 그래서 판결에 의한 경우 있죠. 판결에 의한 경우를 이 세 가지를 좀 봐주죠. 세 가지 중요한 게 시험 문제에 답으로 나누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원칙이 뭐예요.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다.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해요.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예외가 이행 판결이 원칙으로 했는데 예외가 이제 뭐예요. 예외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죠.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 분할 판결이 있죠. 분할 판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로 하겠다. 예외로 단독인청이 가능하다. 예외로 단독인청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자 그러면 토지를 몇 가지로 토지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 치자니까. 자 이런 식으로 토지를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자 두 개로 뭐예요. 공유물을 분할한다. 그럼 어차피 분할된 토지를 갖고 자 이거 갖고 뭐하는 거 이거.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보존는 게 안다. 이렇게.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빨라요.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자 공유자 뭐예요. 공유자가 두 사람이 땅을 나누면 공유자 공유자 있죠. 해놓고 나서 지분을 잊었는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시험이 안 나오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하면 단독신청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 토지가 두 개가 나누었으니까 새로 생겼으니까 보존는 게 하는 것은 뭐예요. 뭐 하는 것이다. 당연히 단독신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단독신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얘기는 항상 승소한. 승소한 뭐예요.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또는 뭐예요. 등기 의무자 있죠. 의무자가 뭐예요. 의무자가 단독을 하는 곳이지. 누구나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패소한.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나 안 된다고 패소한 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 만약에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자 무슨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뭐예요. 갑과 의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매매는 뭐예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이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이 청구권은 이 청구권은 자 당연히 채권이에요. 자 10년 기간에 행사를 안 하면 소멸시회에 걸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소멸시회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멸시회에 안 걸리려. 그럼 항상 뭐예요. 의리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이 부동산을 뭐하고 있다든가 점유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뭐 해달라고. 소유권 잊었는 게 해달라고. 자 소유권 잊었는 게 해달라고. 자 이행 판결이 있죠. 이행 판결을 받았죠. 이행 판결은 뭐 이행 판결은 10년 기간에 뭐예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가. 하여튼 그래서 거기 189페이지 거기 쌍가리분 별표 하나 있어요. 단독인청. 자 단독인청의 경우 판결의 경우 있죠. 그래서 기억 자 줄쳐보세요.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의 한 등기는 승소한 걸리자마다 단독을 한다. 자 거기 공유물 분할 판결에 한 공유물 분할을 하는 판결에 한 자 공유물 분할하는 판결에 한 등기는 권리자 또는 의문자가 뭐 한다고 이거 단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해 주겠다. 자 저 A 그 니은의 판결에 요건 A 줄쳐보시면 단독을 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에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라고 예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외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디귿번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조정조소 화해조소 있죠. 단독을 할 수 있는데 거기 B번에 공중인의 작성 공중조소 나오죠. 어떤 징자들 하면 유증 사인증여 공중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뭐를 한다고 단독을 할 수 없어요. 공동인청이다. 보시면 돼요. 줄 치세요. 공정진수로 되어 있는 것은 절대 권리자가 단독을 할 수 없고 항상 뭐라고 공동을 해야 된다. 공동인청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넘기세요. 자 거기 190페이지 판결의 확정시기 나오죠. 줄 치세요. 등기 절차에 이행을 면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젠가 뭐라고 관계없이 언젠가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판결을 갖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판결은 소멸시해야 한 겁니다.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년이 경과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거기 미음번에 신청인 나오죠. 신청인에서 줄 치세요.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나 안 된다고 폐소한 의무자 폐소한 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누구 신청할 수 없다고 폐소하는 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그 상속등기가 나오죠. 자 상속등기 단독이죠. 근데 거기 그러나 줄 쳐보세요. 유증 사인증여 포괄상속인의 등기인청 있죠. 그건 공동이다.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단독이지만 자 뭐라고 유증 그 다음에 사인증이었죠. 사인증여 상속인의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 포괄 승계인의 뭐예요.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 있죠. 등기인청 이건 뭐라고 자 이거는 공동인청이에요. 공동이다. 자 그럼 유증 유증과 사인증여는 뭐냐면 유증은 유언의 안증이에요. 내가 죽으면 자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 노인양반이 자 이렇게 노인양반이 어디 응급실에 누워갖고 자 병원 뭐예요. 병원 벽보고 얘기하는 거 혼자 내가 죽으면 자 내 혼의 자식한테 부동산 줘라 라고 뭐예요. 자 이렇게 자 신청을 단독신청을 단독행위를 하는 거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를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단독행위 한다 보시면 되고 사인증여는 두 사람이 마주 보호예요. 갑하고 누가 을이 마주 보고 내가 죽으면 너한테 내가 죽으면 너한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주겠다고 얘기하고 얘는 받겠다고 얘기하고 이건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사인증여 그런 차이가 있어요. 유증은 단독행위지만 하여튼 증자 들어가면 공동행위를 했죠. 공정증서 그것도 증자 들어가면 공동행위 무조건 그렇게 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포괄승계넨팅기 좀 좀 뒤에 자 그 다음 장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분합에 의한 표시 변경 이게 됐고 이건 단독이라 그랬죠. 근데 그 기억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능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인청한다. 그 그리고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능기에 해당하는 그것도 단독인데 거기 출시돼요. 그러나 권리변경이나 권리변경은 공동이다 그랬죠. 권리변경능기라고 하는 게 뭐냐 권리변경능기라는 게 이 권리변경능기라는 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그래서 변경능기는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의 일부가 바뀌는 거죠. 1번 저당권능기 채권액이 7천이에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갑이에요. 변제기가 언제예요. 2000 뭐예요. 22년 자 예컨대 1월 뭐예요. 1월 자 17일이에요. 전화권자가 그래요. 갑과 을이 재계약을 합니다. 갑과 을이 뭐라고 재계약을 맺고 내가 너한테 7천을 빌렸는데 3천만 더 빌려야 된다. 1억 하자는 게 3천 더 빌렸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을이 갑한테 빌려준 게 1억이죠. 근데 아직도 7천이죠. 바꿔달라고 얘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두 사람이 공동으로 1번 뭐라고 저당권의 변경능기 원인은 재계약으로 얼마로 바꾸는 거예요. 1억으로 바꾼다. 이게 바로 뭐라고 권리변경이다. 저당권이란 권리 내용의 일부가 바뀌는 거예요. 공동위청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물론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고 등기관이 집권을 한다는 얘기고 191페이지에 가등기 말소가 있고 보존등기는 신총도 단독이고 말소도 단독이고 혼동 단독이라고 했죠. 수용도 단독 수용은 당연히 촉탁하 단독이고 멸실등기 단독이죠. 그 다음에 어떤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할 때 있죠. 원래 공동위원칙인데 한 사람이 행방명 됐다든가 한 사람이 죽었으면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9번과 10번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소재불명 됐다. 그 다음에 죽었다 하게 되면 둘이 못하니까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물론 거기 10번에 소재불명 하면 법원 가서 아무 개씩 소재불명 됐으니까 찾아주세요. 라고 뭐에 의한 공시 최고의 의한 그죠. 공시 최고의 에서 재권 판결 그래서 거기 10번에 소재불명 이란 단어가 보이면 소재불명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공시 최고 동그라미 치고 그 니은의 재권 판결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받는 거예요. 단독인청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처분에 실효된 권리는 자 말소 등기할 때 다시 볼 거예요. 넘기세요. 자 192페이지 거기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 나오죠. 포괄승계인의 인청 그거예요. 포괄승계인의 인청이 방금 얘기한 대로 포괄승계인의 공동인청이라고 그랬죠.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누가 갑과 의리 매매계약을 맺습니다. 매매계약을 맺으면 매매계약 후에 갑이 사망하든 의리 사망하든 행인인역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라는 건 법률에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111조 2항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사망하시면 갑의 자식 병이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이 등기부상의 1번에서 수익권보정 등기 갑에서 이분이 돌아가셨죠. 얘가 상속을 받죠. 얘가 진짜 수익권자죠. 진짜 수익권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사람 밑으로는 항상 공동인청만 들어와요.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를 해서 의리다. 이걸 우리가 포괄승계인 상속인의 등기인청. 공동인청. 얘가 사망하면 얘하고 얘 자식하고 이 자식 명의로 정 명의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 자식이 정의라면 얘하고 둘이 해서 등기하는 거죠. 이걸 포괄승계인에게 항상 공동이다. 이미 등기 원인은 존재하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의의에 등기 원인이 발생했다는 거 하는 것은 매매라는 원인이 이미 있었고 권리자무자에 대해서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 했을 때는 그 신청권을 승계한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 대의신청 얘기죠. 대의신청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채권자 대의신청인데 여러분 있죠. 대의신청은 민법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법시간에 공부한 대로 기본적으로 자 이 등기법상은 뭐예요. 이렇게 신청권 등기 청구권을 대의하는 게 등기 신청권을 대의해서 하는 거예요. 청구권을 대의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고 거기 민법상 채권자 대의해서 채권자 등기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금조채권자 포함해서 자기 자기 채권을 보존하여서 하는데 뭐 이건 그렇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해만 하세요. 지금 이유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고 그래서 여기 기억에 그런 말 쓰 있죠. 채권자가 대의등기 신청은 등기 청구권을 대의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 신청권을 대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대의하므로 채무자에게 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를 해. 채무자가 이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를 하지 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를 하지 신청권이 없다면 뭐 할 수 없어요. 대의를 신청할 수 없고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뭐 대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자 있다라고 끝나야 돼요. 대의 있다야 무조건 대의하면 뭐라고 있다. 그건 이제 공부하면서 다시 보자.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대리신청 있죠. 대리신청 있어요. 대리에서 이제 볼 사항은 그거예요. 뭘 보냐면 195페이지 2번 자 2번 대리는 자 줄 수 있어요. 대리는 반드시 행위능점을 유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가능해요. 자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갑과 우리 매매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두 사람이 공도를 했는데 바빠요. 그러면 각자 대리예요. 각자 대리. 이 각자 대리가 만나서 뭐예요. 의사표시 대리를 해야 되지. 만약에 쌍방대리가 되면 쌍방대리가 되면 둘이 짜고 얘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의사표시의 쌍방대리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예컨대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의리 갑의 대리인 될 수는 없어요. 자기계약이 안 된다는 게 근데 등기신청은 가능한 게 뭐냐면 돈 주고 사고 법정대리인 시킨다든가 아니면 의리 나는 안가 하니까 얘한테 위임장 받아서 간다든가 그건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등기신청을 할 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인정되고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자. 자 그래서 이제 그 195페이지 이후로 대리하고 대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자 몇 페이지 196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